1. 오순절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그 속에 미사역으로 포장된 말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가 여러분 66권 성경 가운데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내린 것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었고 늦은비 성령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그 성령이 날이도록금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 받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떤 증거를 우리 시원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니고 또 요한이 다니고 열두 제자들이 함께 다녔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교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성령 받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순절 성령을 받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 베드로도 다녔고 우리 교회에 바울도 다녔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경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사옥님을 믿으십시오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니고 바울이 다닌 그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베드로가 다니고 또 요한이 다니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교회만이 성령의 축복을 받는 교회여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 교회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인생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받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시면서 성경이 그런 것을 증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보면 어떤 교회가 됐든 오순절 절기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절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지금 예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왜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있는데 왜 세상 교회들이 하지 않을까? 오직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라고 분부하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구원을 약속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 지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이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교회는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뭘로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첫째 한번 찾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로 본다면 베드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경의 인물로 본다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은요? 바울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보금전할 사명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셨지 다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 성경의 정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부터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꼬였습니다 여기 지금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하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1장에서 한번 자세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또 누구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120명 정도가 거기에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다녔고 요한이 다닌 이 교회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 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어느 교회에 임했는지 또 성령 받은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당부를 하고 가셨는지 우리 또 1장 6절의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무차와 가로대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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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당부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어느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시고 가셨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자기네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실 때 당부하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테, 전부 이들이 다녔던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어떤 교회를 다녔지 여기에 주목을 하라. 요한이 어떤 교회를 다녔지 주목을 하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 인생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내용을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열어서 그 부분부터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게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하꼬였습니다. 베드로가 다닌 교회, 요한이 다닌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떤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날 과연 어느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요? 또 사명을 맡기신 교회인지 쉽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6월절 세원약에 그 진리를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또 그 뒤에 진리를 받았던 사도바울도 전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로서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다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만 하면 오늘날 지상에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어떤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쉽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오십시오 하고 지금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금을 전파하는 가운데 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온 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꼬였습니다. 6월절 새 은약 진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교회임을 선포하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 은약의 안식일도 지키지만 새 은약의 6월절도 지키고 새 은약의 오순절도 지키고 이 시대에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할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끝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통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내셔서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오게끔 하는 교회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선교협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온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그 큰 역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고림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거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꼬였습니다. 사도바울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세운약 6월절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고림도 지역은 이스라엘나라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방지역이죠. 이방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세운약 6월절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결국 베드로나 요한이 지켰던 6월절을 그대로 지키면서 전부 같은 한 교회를 다닌 사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다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림도전서 우리 1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절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림도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림도에 있으면 고림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서머나에 있으면 서머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각 지역마다 전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다 이런 어떤 교회 명칭이 지역명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림도 지역에 있었으니까 고림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올리워 가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위임을 해놓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와 같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확고히 결정을 지어놓아 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올리우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찾아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15절에서 16절 보도록 합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가는 이 복음은 전세계가 다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이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군인은 또 군대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자의 어떤 차한 위치에서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그 축복도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진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말씀 주신 하늘어머니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육비에 깊이 아로새기셔서 천하 만민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한 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이 꼭 되시고 많은 아름다운 알곡 열매 풍성히 맺히는 남은 모든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